1라운드 9승 0패로 마무리해서 좋은 기록과 좋게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를 되게 잘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게 기록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고 좋은 기록을 세우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냥 이 서머 시즌을 잘해서 플레이오프랑 결승전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좋은 기록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젠지라는 팀에서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남은 경기 잘하면서 더 좋은 기록들을 많이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종평 당연히 성적이 잘 나와서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잘한 것 같습니다. 경기하면서 계속 실수도 나오고 합이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모든 경기를 이기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발전할 생각하면 이번 서머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도 메타픽 이주로 했는데 최근에 연습을 하면서 메타픽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스크림 성률이 되게 안 좋았어요. 다 지고 와서 거의 최근에 다 져서 예를 들어 기인 선수가 나르랑 레넥을 안 하지만 연습 상황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안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연습 상황에서는 그냥 해보려고 하고 있고 케년 선수도 카소스 브랜드 오늘 같은 경우 브랜드 했지만 세주 마오 아이번 같이 탱커 위주도 팀 조합에 따라서 하자고 하고 있고 바텀은 제가 많이 얘기 안 했지만 애쉬 브라운 같은 경우도 오늘 처음 꺼냈는데 알아서 자기들이 먼저 솔랭하고 스크림해서 해본다고 얘기하고 있고 메타픽 이주로 많이 연습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메타픽 연습 승률이 좋지 않다. 근데 2라운드에서는 많이 연습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우디를 갔다 오고 좀 예전 경기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가장 최근에 담원전에서 2세트 때 그때 저희 바텀이 좀 터져가지고 그때 지훈이 형이 그거 잘 안 해줬으면 졌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훈이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르랑 레넥톤을 그냥 각각 연습하는데 스크림해서 연습하는데 이게 기인 선수가 선호하지 않는 건 저희가 뭐 감춘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챔피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연습 상황에서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메타픽이니까 우리가 연습이라도 해보자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 1세트는 뭐 괜찮은 것 같고 2세트에서 바텀이 터졌었는데 저희도 반반이라 생각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생각보다 그래도 젠지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S랑 성장 위주로 많이 해서 정글링도 많이 해서 레벨링이나 CS 같은 거를 많이 압도하고 있어서 키를 해서 많이 뒤졌지만 그래도 반반 정도라 생각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이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주에 만나는 DK, D 플러스 기안은 리신도 글로벌 밴에서 풀렸고 리신, 루벨란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변수가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잘 준비해서 선수들하고 잘 준비한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운 바텀이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도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텀 구조정리나 배핑만 잘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라운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선수들하고 코치들하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2라운드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분들이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니까 이렇게 1라운드 전승이라는 좋은 기록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시면 같이 좋은 추억, 순간들을 같이 느끼면서 앞으로 더 남은 시즌 동안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